하... 윤석열이가 서울대학에서 배웠다는 게 뭔지... 아이, 난 시골에 저기... 시골학교, 고등학교를 나와도 윤석열이 머리보다는... 이게 똑바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... 어떻게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도 조용하게 있는 것인가... 자신들도 검사나 판사되는 게 꿈인가... 그게 엘리트라는 사람들인가... 서울대 나온 걸로 한평생을 벌어먹는다... 앞으로 그게 통하겠는가... 이 무능언자를 서울대학에서 만들어놨다는 서울대학에서 뭘 가르쳤길래...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수많은 이 멋진 민족을 힘들게 하는가... 똑바른 판검사되는 게 젊은 시절의 꿈인가... 그게 아파트 평소 큰데에 살고... 저런 놈들 밑에 가서 눈치 보는 게 그게 젊은이들이 할 짓인가... 이 좁은 나라에서 넓게 사는 방법이 그것뿐인가... 멋진 자전거를 타고 양수리까지 힘내서 달려보고 있는가... 이 산천이 어떤 산천인데... 저런 멍청한 자를 만들어낸 서울대가 조용히 있는가... 한심은 새끼들... 수능시험 만점을 맞은들... 그게 무슨 나라의 본질을 모르는 놈들이... 무슨 서울대 학생들인가... 이 멍청은 새끼들아... 이 멍청은 새끼들아... 이제 유거움을 한 번에 살고 있는go... 그 다음... 어수 띵을 나올 수 없었다는걸요... 이 멍청이ilos을 위해 닮고 chasing... 그 다음은 성과장에 배려가 아니라... 그 다음 장면을иса...